공효진입니다. 영화 미싱 사라진 여자에서 중국인 보모 한례역을 낳아서 극적인 감정연기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자,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 준상 여자 부문 공효진 축하합니다. 자, 헤이로드에서 준비한 부상과 스타포타와 생태까지 아주 무겁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전 촬영할까요? 오는 길 날씨도 너무 좋은 날이어서 신선생수 했는데 반가운 분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이렇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날 볼를들이 축하하시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항상 무료 배우들과 그리고 영어를 만드는 스태프들과 더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더 노력하는 멋진 모습으로 나중에 이 자리에서 언젠가 또 상을 받고 또 공상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배우가 될 때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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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연락을 좀 해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